이제 전공의들이 재계약에 응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대학병원들은 다 수술 일정이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또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또 행정당국들도 반드시 이렇게 감추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 이상한 환자단체들이 나서 가지고 의사분들을 남으라고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중증 환자들 암이 발견됐거나 또 암 수술을 앞두거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동물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형편도 겪지 않더라도 이렇게 짐작해보고 하는 건데 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지금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환자들이다 이런 부분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러면 해결책을 찾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나서 가지고 전공의를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윤 대통령께서 외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태로 가게 되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간에 전공의들이 요구한 7대 요구안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자존심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내려놓고 정도를 그려야 된다는 거죠 항상. 정도를 걷지 않고 보건복지부 집행관 무슨 정책실장 차관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전공의들을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강제노역을 계속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본인들이 머리가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여러분들 이해당사자 전공의들은 물론이고 시민들 가운데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보건복지부가 계속해서 꼼수를 뿌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의료현장의 아우성은 수술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없으니까 특히 이제 암 같은 경우는 조기 발견도 중요하지만 고통시에 이제 조기 수술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정부가 전향적인 그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교육부가 행정상으로 이런 명령을 내린 바는 없습니다 휴학금지명령 세상에 이런 금지명령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교육부의 이지호 교육부총리가 대학당국에 요청한 것은 일체 의대생들의 휴학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의대생 휴학금지명령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진로유지명령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공의들의 사표수리금지명령 똑같은 거죠 의대생 휴학금지명령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7500에서 한 8000명 정도가 한학년에서 여러분들 의대 교육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걸 지금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의과대학생들에 대해서도 휴학을 처리하고 또 돌아온 학생들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정도를 걷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참 요즘 보면은 나라를 이렇게 이끄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경쟁력이 없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는 일마다 사람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나 이런 딱함이 있는 거죠 오늘 이 방송을 맡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식들을 다 키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부 장관이 5500억 상당을 투입해 가지고 무슨 세상의 뜻도 보도 못한 AI 교과서를 만든다고 물론 업체들은 좋겠죠 돈을 벌 수가 있습니까 참 바보 같은 짓들을 하고 있구나 이주호 교육부 총리야 자식들을 다 키웠으니까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젊은 사람들 앞길을 막는 일은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1960년생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기성세대들이 하고 있는 꼴이 뭔가 하니까 젊은 사람 앞길을 계속 막지 않습니까 전공의 앞길을 막고 의대생 앞길을 막고 그리고 여러분도 더 나아 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교과서 쓰지 말고 태블릿 pc 같은 거 가지고 AI 교과서를 쓰라 이런 정신나간 짓들을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교육이란 것이 뇌를 발전시키는 것이고 뇌를 발전시킬 때는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교과서라는 것이 AI 교과서가 제가 보좌하다도 뻔합니다 온 전신에 하이퍼링크를 걸어 나가 가지고 글을 읽어 나가다 클릭만 하게 되면 다른 도서로 갔다가 다 돌아왔다가 이런 짓거리를 할 거 아닙니까 AI 교과서 그렇게 좋으면 여러분 서구 선진국들이 벌써 도입했겠죠 그런 실험도 받지 않고 검증되지 않는 것을 하니까 이제 엄마들 가운데 그렇지 않아도 태블릿 pc를 나눠줘 가지고 애들이 그냥 거기에 빠져 가지고 힘든데 이제 AI 교과서까지 여러분들 만들어서 배포한다고 하니까 젊은 엄마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다들 하는 꼬라지를 보면 어떻게 인간들이 저런지 제가 정말 뭐가 여기까지 나올 때가 많은 거죠 공부를 좀 제대로 해본 사람은 학습이라는 것이 집중력과 연결되는 것이고 학습이라는 것이 손바닥하고 발바닥하고 굉장히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안 되고 연필을 써서 여러분들 꾹꾹 눌러서 여러분들 풀고 쓰고 외우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전혀 검증받지 않는 교육법을 아이들을 상대해서 실험을 하겠다고 그것도 5500억 정도 예산을 써 가지고 윤정부 여러분들 관리들 하는 걸 꼬라지를 보면 미나 아내나 대통령이나 다 내 눈에는 정말 천박하게 이를 때가 없고 나라를 망치기 위해서 작심을 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인생살이인데 어떻게 그렇게 젊은 세대들의 앞길을 막는 짓을 하냐 오늘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근래의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는 주식 이민 문제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기술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정리정돈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엔슬로픽 아주 요즘에 클로우드라는 그런 명칭을 갖고 있는 대규모 언어모델을 이제 개발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성능이 좋네요 엔슬로픽 그리고 빠르네요 다른 것에 비해 가지고 클로우드 3.5 소네트라는 신형 대규모 언어모델에 대해서도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vil dove